우리가 그리는 젠 UX를 소개합니다. 한계를 두지 않는 당신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 당신을 온전히 알아보는 것 제네시스 UX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모든 상황, 유저에게 심리스한 맞춤을 제공하는 SET 모든 순간, 유저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케어 SET & CARE를 통해 익숙한 불편함이 최소화된 추월적 경험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제네시스 UX 젠 UX입니다. 젠 UX는 왜 존재할까요? 개인의 독창성을 포용하는 브랜드 철학에서 시작되어 작은 수고로움마저 허용하지 않는 제네시스만의 여정 그 여정 속 모든 가치를 당신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심부 깊은 경험 젠 UX 브랜드와 제품의 본질은 당신의 경험으로 발현되고 정제된 경험이 모여 다시금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젠 UX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젠 UX는 어떻게 전달될까요? SET & CARE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유저의 모든 경험에 집중합니다 유저 패턴에 맞춘 차량과 유저의 연결성 제한된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혁신성 모든 탑승자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감수성 공간부터 감성까지 젠 UX는 SET & CARE를 통해 당신이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아갑니다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은 제네시스의 초월적인 가치 전달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고민해야 하는 젠 UX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젠 UX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유저의 여정 속 그 어떤 사소한 것조차 신경 쓸 필요가 없게 하는 것 이로써 제네시스의 가치를 온전히 유저가 받아들이는 것 유저와 제네시스의 완벽한 SET & CARE 그것이 젠 UX가 그리는 비전입니다 경험, 가치를 빚다 Experience Crafting Value